개인적으로 본다면 참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국민에 대한 책임, 그 다음에 현재의 국가의 여러 가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여러 상황, 그리고 선거에 대비하는 우리의 입장, 이 세 가지 정도를 고려한다면 저는 의원직을 불가피하게 유지하는 쪽으로 하면서 이산입니다. 이찬 의원께서 사퇴론 쪽으로 말씀하신다고 해서 내가 상대가 되겠나 했는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예상하고 조금 다른데요. 국민 여러분, 저희는 오랜 고민 끝에 의원직 사퇴 의사를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고 저희 나름의 사정도 있습니다만, 어떤 말로도 약속을 지키지 못한 부끄러움은 덮어질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꾸지락을 살게 부탁드립니다. 노 대통령의 국민 기만극과 한치도 다르지 않은 열린당의 대국민 사기극 의원직 사퇴 쇼를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총선 보조금이 탐이 났습니까? 쏙 보이는 짓 그만하십시오. 눈물은 왜 안 울리고, 또 몸부림은 왜 안 치고, 그렇게 죄스러운데 애국가는 왜 안 불렀습니까? 보조금 문제는 이런 이유가 전혀 안 됩니다. 집을 저당 잡혀서라도 낼 용의가 있습니다, 당비를. 정동련 의장께서는, 농때물이라면 우리는 상대해야 합니다. 의원직을 유지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재반이, 이익, 예컨대 국고보조라든가 이런 경제적, 혹은 다른 예우적, 이런 부분들은 이것은 우리 스스로 국민들에게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돌려드리는 배신하는 바람에 제가 다 조사를 다시 났습니다. 요즘 더 굳이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요즘 더 굳이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